헬로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좋은 밤입니다 아 GH2님들 오늘 대회하지 않으셨나? 오늘 아닌가? 내일 아시나? 오늘 하셨습니다 예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제가 하신 경기는 안하셨어요 누구시죠? 송하나 장인님 내일 내가 아나? 내일 아닐거 같은데 나 아는 사람 되게 많이 늘어나네 전크랩강에 올라갈겁니다 곧 곧 올라갈거야 조합이 상당히 좋군 상당히 좋아요 제가 제냐타하면 또 구... 예잉 오른쪽이염 꼴찌 갈신리 겐지 겐지 만사 빠졌구요 겐지 부조합 겐지 반피 컷 다운 아나 수면증 빠졌구요 트레이서 트레이서 거점 트레이서 보자 트레이서 다운 거기 힐 안들어가요 아 죽여? 오케이 나이스 좋습니다 좋아 좋아 화이팅 화이팅 아나 수면증 아나 수면증 겐지 반사함 써봐라 겐지 반사함 써봐라 겐지 반사 빠졌고 아 자리야 주름실드 빠졌고 주옷 원숭이 잡으 아우 폭받았어 아나 수면증 아나 수면증 감사합니다 리퍼링 감사하고 얘들 들어오는데 초월 찼거든요 아 좋아요 아 근데 접쳤네 아 괜찮아요 금방 차가지고 저승고라서 상대 피트 들어갔지마 아나 티로 겐지 반피 차리야 겐지필 리포 반피 어이! 조저요! 아 이거 시스톤이야? 뭐야? 시스톤 콩스 시스톤에 어디 있어요? 말투 말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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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시스톤 있다가는 나 한반도 못 봤는데 우리 이길 수 있어요! 그거 음성으로 하면 2층 영혼의 마타이중 칸은 거점! 거점 앰플 오케이 거점이 리퍼 있음 2층에 힐 안들어가요 렌즈 이동 힐트다이피 힐트다이피 컷 리퍼컷 힐트다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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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 공놀이 개꿀 저구 힐트다 star 한주 나왔다 C너 힐트다이피 수술 날마님 힐트다이피 원성이 warum 다 너 должна FO 고유함을 체험해보세요 아이 반사빠졌죠? 잠깐만 오른쪽에 오른쪽에 한수? 한수하고 이겨버려요? 아이고 한수 정이구연 아 나는 액당했다 아 좋네요 세금이래요 번역이야? 이겨버려요 아 진짜 이기겠는데? 아이 그럼 가짜로 이기니? 네 진짜로 이겨야죠 아 그런데? 아이 괜찮아 괜찮아 그래 뭐 지는것보다 낫지 발사! 아 안들어갔다 아 이거 부캐 이거 큰일났는데 이거? 한판이기 때마다 150점 줘 오케이 아 나 본캐 큰일났는데? 한판 질자면 100점씩 떨어져 50점씩 떨어져 영패를 너무 해가지고 점수 미친데 있더라 젠장타 계피 저 방벽 깨집니다 호그 그래 빠졌어 겐지 들어왔죠? 뭐야 어디갔어 다리알 무조한 딥? 오 나이스 아냐아냐아냐 저 방벽 아 나이스 아니구나 킬좀 주세요 라인 오 겐지 반사 빠졌구요 겐지 다운 아 조져요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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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져요 조저버려요 내가 조저버려요 내가 조저버려요 아 조짐을 당하셨네 아 조짐을 당하셨네 조펜 뭐야 상대 루시오 없음 아 있구나 아셔서 예 있네요 우리하고 조합이 꽤 비슷해요 저쪽이 완전 피지컬 싸움 아니냐 아 맞나요? 자리야 나대는데 자리야 방벽 빠지 자리야 방벽 빠졌고 이거 초월 90%인데 이거 들어갈 칸 어 이거 자리야 주름실드도 없어요 어 이거 아 우리 아 뭐야 아 순삭됐어 죄송합니다 빠지죠 빠지죠 그냥 빠지죠 예 큰일이네 이거 어 야 부조화 맞으니까 너무 아프다 자리야 공 탔겠다 괜찮아요 초월 있어요 자리야 공은 초월 씁니다 오케이 다 왔나요? 응 갑시다 방패들고 전진 앞으로 슈퍼공 조심 방팡 깨졌어요 아이고 뚫고 들어온다 나이스 나이스 이기는 싸움이야 이거 이기는 싸움이야 여러분 힘내요 아이고 겐지가 겐지가 저희 구슬동자 없어요 자리야 자기 실드 빠졌고 겐지 자리야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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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왼쪽 반사 빠졌고 나이스 나이스 좋습니다 돼지 분수 있어요 오 뭐야 뭐 맞았길래 이렇게 피가 깎이는거지 쟤나타 따다다닥 맞은거 아니야 우리 지금 탱커 피가 없어 왼쪽으로 도는거 같은데 둘 한 명만 봐주세요 왼쪽 왼쪽 리퍼 왼쪽 리퍼 저기 다 왼쪽 가는데 아닌가 정면 정면 겐지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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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만사 빠졌고 철 철 철 철 철 철 로드오그 돼지왕 로드오그 돼지왕 겐지가 나 괴롭히지마 겐지가 나 괴롭힌다 최대 뒤에 겐지 돼지왕이래 원래 믹서기라고 하는데 궁이 입에 묻혔다 말이 돼지왕이란 말인데 나 한번도 안쓰가는데 이거 이판 이판 이거 뭐냐 트레이스 안해야겠다 아 이거 트레이스하시면 안될거같아 다행 다행 괜찮아요 잘 비볐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긴거나 진배 없어요 이거는 세상에 초월 80% 상대 초월 없고 다 맞나요? 초월 88% 초월 95% 초월 95% 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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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현 안췄다 안췄다 찼다 그래팟았어 간다 겐지마 쫓아다닌다 겐지 반사 으아 죽어라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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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자식아 와 나이스 왼쪽 왼쪽 리퍼 왼쪽 리퍼 아이고 리퍼님 잡아요 망령어 빠졌어 이게 제나타 제나타 다운 제나타 다운 제나타 팀 너무 아피해요 예 오케이 좋아요 아 저쪽 4인큐였네 겐지 반사 빠졌고 오케이 상대 초월 조심 괜찮아요 저 초월 50% 겐지 분쇠 있어요 겐지 들어왔어요 겐지 들어왔어요 나이스 나이스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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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들어와있어 오케이 반사 없어요 다 해치워버려요 개피개피개피개피 오케이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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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혼자 리퍼님 나이스 나이스 마지막이다 이거 엄청난 석연각을 봐야돼 잠시만 저 없어요 거기에 초월 초월 90위퍼 라인 없습니다 여러분 좋네요 리퍼 돌진 리퍼 망령 빠졌다 초월 있어요 초월 있어요 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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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따라다닙니다 겐지 따라다닙니다 겐지 어디갔니 여기있네 아이고 로더그 초저저저 초월로 비벼요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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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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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인하게 죽여 잔인하게 아 나이스 우리팀 격볼죽이네 아니 격볼죽 그냥 안 모아서 쏜다고 그냥 4개 쏘는거야 모으면 다 쏴야죠 아 스님 잡았고 음 좋고요 아 좋아요 여기 다시 윈스턴 들게요 아니요 하하하 아 진짜 미니 윈스턴 폭범 카메라 각도 더 안내려가네 괜찮아 뭐 얼굴 입 정도야 뭐 얼굴 전체만 안 보이면 나 신경 안채요 나 머리 때문에 이거 제니움 쎄는거야 머리 머리 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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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머리 손은 아 짜증나 이게 머리가 땀 땀 좀만 남아요 견철이가 잔인하게 죽이란 말을 할 줄이야 아이 그러면 고통스럽게 죽여줘야지 하하하 그리고 거짓같이 페페 승부 충성페페 상대 왼쪽에 있어 뛸게요 오 우리 자리야 오 우리 원숭이 상대 하나 있어 하나 하나 있어 트레이서 총알 없어 아 트레이서 여캠 빠졌고 로도 그램 빠졌고 빠질게요 다시 라인을 들겠습니다 어? 뭐지? 어 트레이서 뭐야 트랙컷 이거 뺏다드랑 같이 들어갈게요 예에 잠깐만 누가 나한테 실축을 하는데 다시 반샷 빠졌어요 헬로우 헬로우 안녕하셔 혼자있어요 조심해요 안녕하세이용 갈게요 보여요 갑시다 이속 온 원숭 아 로도 그램 빠졌다 조져요 간다아 어 나 잠깐만 딜로 탱크 포지션 잡았어 겐지 겐지 그 자식아 겐지 개피 겐지 개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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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악 나이스 아아 트레 오른쪽 그거 아아아악 마무리해 마무리해 아 일로와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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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놈 아아아악 이놈 루시우를 지킬거야 안돼 나 혼자 아스톱 로드 그램 빠졌고 트레 자리야 준우실드 빠졌고요 준우실드 빠졌어요 준우실드 빠졌어요 조져요 반대 아 이런 망할 루시우를 지키지 못했어 없으사 왜 으아악 소노테이도 까 소노테이도 까 겐지 개피 겐지 개피 겐지 개피 소노테이도 까 자리야 자기 질 빠졌어요 저 조져요 어 빠가돈 아이고 저런데 으윽 용감 겐지 피 제대로 놀아보자 저런 완전 나이스 택 미안 그거 내가 헤드 맞췄으면 겐지 바로 딴거였는데 아 다 맥크리님 때문이야 네 저 때문이에요 진짜 어 한 대 한 대 여기까지 들어왔음 돼지 분수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 실례할게요 어 실례하세요 아 괜찮아요 집 한 번 갔다 오면 되죠 아이고 잠깐만 나도 집 갔다 와야 된다 괜찮습니다 안 사고 온 게 있어가지고 뭐 좀 사고 올게요 알겠습니다 아니 롤도 아니고 어 어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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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란하다고요 입고 컸다고 하면 안 되죠 저희 안 사고 돼지 분수에 있습니다 돼지 분수에 갑시다 오른쪽에 자리야 그래 빠졌어요 왼쪽으로 갈게 왼쪽에 로드워그 왼쪽에 로드워그 왼쪽에 로드워그 겐지 반사 빠졌고요 겐지 부족 아 트레이서 오른쪽 이거 아아 펄스 폭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에너지 흡수 트레이서 이 자식 아직 아직 괜찮았다 날파리 같은 자식 간다 아나궁 아나궁 누구야 어 아 로드워그 왼쪽 우리 뒤쪽 망치 아이고 안돼에에에 살려요 부두를 시키는 힘 아 저거 E 맞아가지고 못살아 아 지금은 안돼요 안돼 거점 거점 들어가 으악 안돼에 괜찮아 한판쯤은 져도 돼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이번 이 맵 자체가 약간 어 저희가 밀릴 수도 있죠 음 아 제냐타의 모두를 시키는 힘을 받지 못했다 음 아 근데 왜 제냐타인데 왜 힐금이죠 제가 제냐타니까 힐금이죠 에? 원래 루시우가 힐금 받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 이속을 이속을 엄청나게 켜내신 것 같은데 이거 아 우리 루시우 이속 좋아하는 루시우라서 아 이속 좋죠 이속 좋죠 빨라지면 벤지 조질 수 있어서 조금조금 그치 이속이 좋지 장소 똑같은 곳입니다 여기 이속이 좋지 이속이 좋지 이속이 좋지 이속이 좋지 훅훅 빠졌어요 뒤에 트레이서 괜찮아 트레이서 제가 봅니다 트레이서 역행 빠졌고 나이스 뒤에 트레이서 붙으면 트레이서요 트레이서 역행 빠졌어요 개피개피개피 어깨 나이스 아 쪼까 아 똥 소리가 아주 청하게 들어갔어 역사적으로 이게 약이 있지 형님 역사적으로도 이게 약이었습니다 자리야 자기 실드 빠졌고 아 나이스 좋았고 로드홈 그래 빠졌고 로드홈 아 조지고요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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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공격적이다 아이고 아니예요 근데 왜 여러분 집 앞이에요 여기 겐지 공 빠졌어 뱁시다 여러분 모두 싸움을 멈추세요 윌선 나왔다 로드홈 빼고 친구들 데려와 잠시만 총알 있어요 총알 살려야 돼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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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라인 살렸다 원숭이 원숭이 조져요 원숭이 컷 아 잠깐 빠가도 뭐야 빠가도 어디갔어 근데 이상한데 막았어 뭐야 빠가도 왜 여기있어 뭐야 어디갔지 빠가도 빠가도 여기다 막았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여기 여기여기 아아 나 우리팀에 디바 있는 줄 알았네 빠가도니 안 박히길래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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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받자고 원숭이 점프 겐지 컷 나이스 어어 꿀잠 자시면 안돼요 삐트 들어온다 원숭이 들어왔어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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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원 못내요 원숭이 어 나 동물원 내가 간다 원숭이 개피 원숭이 다운 뒤에 리퍼 뒤에 리퍼 어 왼쪽에 리퍼 루시오 클럽보네 어어 갔다 리퍼 1-2 오케 나이스 아 미러전 이겨버렸고 루슈 루슈 야 현우야 이속 줄 준비 오케오케오케 초월 있어요 초월 있어요 좋아요 갑시다 마지막에 원숭이 점프 원숭이한테 빡쳤다 아 수면 어 아 좋죠 어 아 아으 밀려나실 수 없다 고요로 한번 체험해보세요 나이스 좋았고요 겐지겐지 저 벌레같은 오케 나이스 나이스 어 아 아이고 좋았어요 그렇지 그치! 아! 야! 제냐타님! 제냐타가 이건 받아야죠 좋아이! 뭐지? 왜? 왜 받은거지? 점수 깎였어? 아, 됐어? 응? 왜, 왜 나온거지? 분명히 풀피였던거 같은데 우리 팀 비트까지 받았는데? 수고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 랩업하는거 봐 상자, 상자 한 두개 얻은거 같은데?